정해진 의제는 없다고 했지만 오늘 회동에서 결정이 되면 속도를 낼 굵직한 이슈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당장 이번 주라도 청와대 이전 예비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으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 개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5월 3연도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정안희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만찬 회동을 계기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비비 말씀 의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민생 튼튼한 안보 이 두 가지 문제는 당선인의 머릿속에서 벗어날 일이 없을 겁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 원이 이번 주내로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빠듯한 상황이지만 당선인이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사하는 데 20일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이사 기간을 단축해 집무실 이전을 당겨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취임 당일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 시설물 배치와 리모델링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회동에서 정식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사면은 애당초 저희들이 만남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문제와 별개였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면이라는 표현 대신 국민통합이라는 우회적 단어가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안입니다.